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화가 났네! 화가 났네! 그램이 진짜 싸게 달았지? 어? 틀어볼게! 아 깜짝아! 여기도 있네! 아! 땡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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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괜찮은데? 이 전을 촬영한다! 이 전을 3분 동안의 촬영한다! 10분 왔다! 잘생긴 하실건데 앞서 시킬한 정보. 저는 Scott, 어... 여기 앉아? 어... 여기 앉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 메뉴 너무 많다 이거 하나씩 다 찍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메뉴가 진짜 여기도 아직 진짜 아 옆에는 그냥 설명이구나 그만이래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? 아 맛있을 것 같은데 양이 얼마 안 돼? 여기 음식이 아까 가격이 별로 안 비싸데 3,000원이잖아 딱이서도 그렇게 낫네 양이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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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1,500원 양이 thunderstorm Von 그 양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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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잘 먹었다. 어 뜨거워. 매워. 한 대가리도 먹어요. 원래는 안 닿으면 여기까지 다 먹어 어우 매콤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